아니요 크로이 아나무 전딩 방송가서 해달라그래요 저 옛날에 다운전자 썼었는데 고등학교 때인가? 그 뭐지? 고등학교 때 집에서 넷프를 할때 키오호파 넷프를 할때 어 나도 안왕 아흐 상봉 상봉 저도 개상위술 하 두사임이 있었네 기술이 다좋아 아아 퍼옵 아 이거야 고맙다 어이구 어우 interestingly 오우 oxid다 오오오이 개꿀 すごい 몬더래 흐흐흐 아 규옹 샤넨은 그만해 이제 문도체 그만해요 라운드 1 파이트 씻고 닦아먹는거 모거 모거 샤넨 이거 말로 쓴건가 레드 맞아요 제발 와 씨발 야 야 날았잖아 날았는데 하나 왠만데 야 이거 정사아니냐 야 이거 정사아니냐 와 아 어어어 라운드 3 파이트 아 아 아 위험해 아 아 다 따른건데 아 아 아 어 일렬들 뱁 사 파이 나 우 파이 파이 이렇게 어우 휘황했다 콜라죠 아아아아 역시 알아서 쏘다님 들어가요 빨리 승리 크로스 유행 히히 승리 승리 다행이다 존나 샤들 느낌으로 커킹인데 아 이게 짱이야 아 이게 짱이야 어 잠바다 맞아 아이구씨 기능없다 아 너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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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아 역시 알리사오빠 좋아 앉아버렸다 야야 이거 뭐고? 야 샤넬 이럴 때 콤보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믿음에 앉아있네 가슴수 말도 안내 쏘지 않네 흘렸지만 늦었다 콤보 모르지? 저때 솔직히 얘기해라 저때 콤보 모르지? 방송 물어왔어 채팅하러 왔어 콤보 모르지? 흐헿 흐허헛 흐헝 라운드1 파이트 콤보야 모르니까 물어보존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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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에서 밑에 정치 안 돼 와 레드 2 반능이다 오 아 뭐야 아 다행이죠 아 오호 뭐야 애들 다 피하네 어허 짤어 렛을 때 피하네 조나 쓰고 있잖아 아리사 사기캐 물타기 한번 해볼까 아 여러분 차넬이 스타벅스 가잖아요 아 회원 결제해서 누구누부님 뭐 나왔습니다 하잖아 닉네임이 철찌였던데 이제 알리사 이제 알리사 친홍걸 직원이 그래서 보기 싫어하는거 직원이 보기 싫어해 탁 장애인 아 아 아 아 히힛 뭐야? 아C! 3 Fight 뭐했지는 커팅 아... 개맘 그니까 직원이 되게 부르고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어제도 스타벅스 갔었는데 아리사 친오빠님 뭐였지? 녹차 뭐였는데? 나왔습니다 하는데 존나 사람들 옆에 세명 다 쳐다보지 오오 다행이다 아 이거 풀으로도 했어야 했는데 레이지 만들어주면 안되죠? 레이지 만들어주면 안되죠? 아이씨 홈이 왜이렇게 짧아 아 왜 레드 안아 라운드 4 파이트 샤넬 느낌이었나? 오케이 아아 야아 킥슬라 말도 안되는 소리 안했떠 말도 안되는 소리 말도 안되는 소리 맛없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먹지마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지 당연히 그 약간 뭐랄까요 여러분 허세샷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차 핸들 차 핸들 이렇게 딱 나오게 해가지고 비어온 날에 딱 난 오늘도 비어온 날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신다 찍으려고 했는데 나는 제가 제가 만약에 벤츠나 아우디였으면 했겠다 근데 쉐어을 해서 못하겠네 비하우는 아니고 좀더 좋은 차였으면 허세 좀 뿌려야겠다 비하우는 아니고 좀더 좋은 차였으면 허세 좀 뿌렸다 이거지 B&W 키 보이게 하고 뭔지 아시죠 아으 카페 왔다 이런데 딱 키에 딱 워낙 그런걸 많이 봐서 오! 와! 맞았어 야! 알리사로 D돈 상태에서 저렇게 맞으면 공중소 날아가서 피해야되잖아 그 커맨드 뭐냐 아씨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아 양발? 알았어 저게 왜 피해 되냐 자세 존나 너무하네 자세 존나 너무하네 아 이렇게 피할거면 전 캐릭터 공평하게 회피 기술을 주던지 자세를 자세 존나 자세 존나 자세 존나 자세 존나 자세 존나 자세 존나 아유씨 양발 아 양발 가사는 아 자세 존나 자세 존나 자세 존나 아 뭐야 아 씨 마이마 こっちにやったな さあ 来る 中間も使って繰り返して繰り返して 積み出す 카운터 아 개술라 야 만다 캐슬라가 너무 만다 아 몰라 때려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래 오른발이 제일 나아 아래 오른발이 제일 나아 시트한 팽을 감싸는 아스카가 나아 아스카가 반겹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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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콤보도 개좋아 콤보도 개좋아 콤보도 개좋아 아 뭘 아 시X 이 새끼 어디서 지금 옆동네 명령어를 쓰고 있는거예요? 느낌에 붙이지마라 앞에 아프리카는 슬러시야 슬러시 이런식으로 해라고 슬러시 아프리카는 슬러시야 싹뚝 스튤 아유 슬러시 아니 씨바 나는 왜 상단에피 안되는데 장훈이는 100%인데 알리사는 상단에피 잘 안된다 아니거든 이게 상단에피인데 안될때가 많아 중단맞아 상단은 100% 엘 Export 잘 아리 좋자 igo Circ級 아 네 이렇게 어휴 어휴 포스 오호호호 뭐야이거 가끔 나도 이렇게 운이 좋아야지 아이씨, 싸이트 아아이 뭐가 안맞는가 아씨, 못걸려 아아, 앉아버렸다 아아, 앉아버렸다 아아 어, 안녕하세요 마신이랑 기운건이랑 모션이 좀 다릅니다 아씨, 뭐야 아이씨 아아, 네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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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 다행이다 야구로 와 씨발 내가 플러스 5 인데 아 무르포니몬사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됐어 나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야 이것도 안 맞으면 어떡하냐 아 모든 심리가 봉왕에 다필이 있나 진짜 너무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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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유튜브하는 곳이다나? 감사합니다 아우 과연 언제 뛸 것인가 한 번 더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에티켓? 같은 건 아닌데? 아이고 뭐 소중을 안해도 별 얘기가 안가네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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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한 또 아 고 $2.0 빠른기술로 객이면은 봉황이 피하는거에요 하단하면 봉황 커킥나오 어색 조지네 아 뭐야 아씨 여기 마카나 아니 나 알았는데 카라는 왜고 있는거야 점프 나가지마 제발 깜짝 방금 꽁க하고 와우 카욕! 다음 싸움에 뵙겠습니다. 티어 랑은 좀 달라요 티어로 티어제로 했으면 사람 좀 많았을라 아 아 라운드 원 파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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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이거 조놔야 돼 이때는 한참 쉬고 해야 재벽강 되죠 그니깐 저는 그래도 솔직히 계급제보다는 차라리 티어제가 나은것 같아요 티어제로 했으면은 훨씬 잘 갈렸을텐데 매칭이 계급제로 하니까 뭐 동계급 아니면 게임을 안하니까 답답하지 그냥 아유씨 봉찬거 왜앞쾌 오우 아이고 갓 했는데 오 뭐야 하하하하 이러기 진짜 꺼야 오 개꿀 오 개꿀 아이고 갓 했는데 아 아 킥슬라 쓰면 안되는데 눈 딱 깜깜 한번 써볼까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 이거 게임은 던지면 안되 아 아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엔 흐 몇 아 아 아 괜히 던졌듯이 하 하 하 하 하 왜 개채금 다 줘 하하하 하하 하 아 천농 천농이 계속 어그로 끌고 있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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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원래 촌농이 모를 수도 있지 촌농이 쳐라는 것인가 보지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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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촌농님 공지 좀 보고 와. 방송국. 아. 아. 정독도 하고 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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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인데 왜 안넘져 오늘 촌농 촌농 쩌네 블라인드 버텼네 대박 이야 촌농 블라인드 버텼다 대박이다 어 무릎 빼게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우 촌농 진짜 좋은 버전 진짜 아우 오오오오 아이고 피웠어야 됐네 양자 많이 땄습니다 이거 오케이 그럼 맞아요 연습 많이 한다고 대회때 우승하는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연습이 중요하지 않은건 아니고 대회는 운이죠 운 영상본다고 그사람이 이기는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제 영상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철권파이브때부터 그래도 버티고 있잖아 라운드1 파이트 어 운은 여러분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어집니다 장렬이 좀 됐어 제발! 따당! 그렇지 오우 다행이다 존나 카운트 하는데 아우 씨 이놈의 봉황 진짜 너나? 아아 오케이 이때 샤넬이라며 이때 샤넬이라며 다행이다 컷킥! 마감 아 안되겠다 샤넬이라면 하면 안되겠다 얘는 판단력이 별로 좋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해야지 별로 안좋은거 같아 뭐야 아아 개맘 알리사의 혼이라고? 여깨 최강자 100년 샤넬이 안좋아하는 단어군요 아 원장이네 샤넬이 싫어하는 원장이지 라이브로 роз살양 라이블스틱 시허 아 아 그래? 일부러 괜찮죠 아네 알리사도 백년아닌 엘리자는 씨이켄 그지 알리사도 백년이고 엘리자는 씨이켄 미국의 씨이켄 엘리자도 백년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파프리 났네 파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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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와아 드디어 개개타 가자 아 그래 샤넨? 나였으면 쳐덕에서 탈패지 샤넨 너의 실력이었다니 탈패지 샤넨 아아 도움을 잡으면 다 이겨? 야 당연히 니 말이 틀릴거라고 본다 샤넬 니 말이 틀릴 것이다 왜냐면 너 말이 철권에서는 나보다는 이게 안되더라고 아 minded 아 아 아 아 뭐 아 와 이거 해가 블러치 커킥 블러치 커킥 블러치 커킥 봉황을 잡을 수 있는 기술이 없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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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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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시 원점이네. 알리사로 곰은 존나 어렵더라고. 스티브는 대회에서 만나요. 하드판 이길 수 있는데 데스로 하면 스티브는 빡세고 요시디도 좀 쏘아있지. 조용히 못 하셨지. 여름보인, 수동абот이 사용할 수 있어요. 오 오 오 오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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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판 남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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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도망쳐 아 아 아 아 아 혜린 님 들어갔어요 와아 저기 건들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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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내가 친다며. 말 찾고 갖고. 10분 지났다고? 이거 하지마라. 이거 하지마라. 탱마의 에너지. 하지마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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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승으로 한번 마무리해봅시다. 225승으로. 쉽지 않지만. 왜 과학이냐면 거짓말처럼 승남끼면 지니까. 와 안 맞나. 좋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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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5, 6, 2, 5, 5, 5, 5 under 1 제발! 아 다시 왔다 다시 왔어 왜 이렇게 빡센거? 벽으로 대기면 안돼요 어? 믿을건 톱이다 아이씨 fight 오 단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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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씨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기겠습니다 자야되기 때문에 그렇지 믿을꺼 커킉이야 이긴다 이긴다 시방 존나 과감하게 해 이긴다 야 이거 또 2대2 오면 안되데 그쵸 컬킬 쏘왔어 하단 한번 더 오케이 아 존나 힘들다 뭐 탈 탈 탈 탈 탈 탈 탈 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